첨단 기업들이 모인 혁신 공간의 상징이죠. 판교 테크노밸리를 전국 5개 대도시에 만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심 융합특구입니다. 정부 사업 방침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부산의 도심 융합특구 사업 입지 선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 기업만 1,300곳, 93%가 중소·중견 기업인데 올해 매출액이 108조 8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보다 입주 기업은 40여 곳, 매출액은 1.5% 늘었습니다. 대구와 대전, 광주는 이미 10개월 전에 정부 예산을 받아 제2의 판교 밸리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부산시도 센텀 2지구를 최종 후보지로 정했지만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최종 후보지를 제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나 지원 시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 중 있습니다. 기장군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부 소관 상임위 소속인 정동만 의원이 이순희 후보지인 동남권 의거학 산업단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부산시 간부를 만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먼저 조정해야 심의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산시장이 나서지 않는 한 도심융합특구 지정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도심융합특구 사업 방침을 내놓은 지 1년여 전국 자치단체가 한 곳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애쓰는 요즘 부산시가 손을 놓고 정치권이 자기 지역만 챙긴다면 결국 건실한 기업들을 다른 지역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